자 그렇다면 이더리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 보면 이더리움은 지난주에 ETF 승인이 되고 급락을 했죠 가격이 지난주에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차피 단기 호재 끝나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단기 투자자들은 솔라나에 관심을 가질 거다 솔라나 오히려 올랐죠 그럼 답지를 드렸잖아요 그치만 지난주 방송일에 비해서 솔라나 가격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 비해서요 187달러인가 그랬을 거예요 190달러 한번 상의하지 않았나요? 어제요 잠깐 찍고 내려왔어요 올랐잖아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단기적으로 호재가 끝났고 그동안의 가격들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얘는 이제 사실 어떤 호재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얘는 얘만의 추세를 만들어 나가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또 비트코인하고 커플링 될 거예요 지금 일단은 비트코인이 추세가 좋아져야 얘도 추세가 또 좋아질 거고 그리고 이번에 또 저항을 받은 자리가 3,500달러 정도라서 3,500달러는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파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추세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추세는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 이거 뚫는지 봐야 돼요 이거 뚫고 갈렸는지 봐야 돼요 그전까지는 그냥 이 구간 안에서의 횡보다 여러분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좀 추가하락 가능성이 좀 열려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반등을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하락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추세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리움도 커플링 될 거 생각해서 지금 가격에서 굳이 뭐 공격적인 그런 매수 자리를 하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위치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들고 어쨌거나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는지 봐야 돼요 지금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 생각하지 말고 내렸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올라갈 거 생각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리더리움은 지금 크게 특별하게 볼 게 없습니다 리더리움은 아무래도 일단 ETF의 유출세가 끝나는 후의 흐름을 한번 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 거 치고는 좀 가격 방어를 잘 해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가격 방어가 안 되고 있어요 좀 달라요 가격 방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더리움 ETF가 이제 거의 호재가 소멸되기 시작한 때부터 그리고 승인이 되고 나서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비트코인은 적어도 이 직전 고점을 넘어졌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반대로 하락하고 위축세에 있다가 최근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계속 강세를 이어 왔는데 이더리움 그거 못 살렸어 이거밖에 상상을 못 했잖아요 그럼 얘는 비트코인에 비해 다시 또 저조한 코인이 되었다 그동안 진짜 ETF 때문에 변동성이 좋고 가격 방어 진짜 좋았던 거 봤고 상승도 좋았던 거 봤지만 이제 ETF 승인 호재가 끝나기 난 때부터는 다시 이제 위축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은 굳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비트코인 떨어지면 떨어질 거고 그리고 위축될 거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단기적으로 호재를 좀 바라보고 진입한 단기 투자자 트레이더 이런 고래들 그러한 애들이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제 이벤트 끝났는데 그럼 단기적으로 수익실험 해야지 그런 차익실험 매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굳이 이더리움을 좀 비트코인보다 좀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일단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네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열심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야나님 와주셨고요 까망치즈홍시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저희도 감사합니다 루비님도 안녕하세요 이원중님께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질문 같으신데 현재 포지션이 69K에 숏 40배라고 하십니다 마진 눌러서 물량 늘리기 혹은 숏패팅 추가해서 물량 늘리기 배수 늘리기 좀 더 물량을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늘릴 수 있는 건가요?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에겐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선물 거래 하시는 분이 지금 69,000달러 해서 40배 숏을 하셨는데 물량을 늘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레버리지가 40배잖아요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완전 고 레버리지잖아요 물론 이제 본인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고 레버리지의 거래를 제가 어떤 의견을 드린다는 게 사실 조심스럽죠 조심스럽고 드릴 말씀이 딱히 없어요 선물 거래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어떤 의견을 드리기에는 좀 주의를 해야 돼서 제가 이거는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기적인 그 어떻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지를 공유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너무 뭐랄까요 마르침 조심스럽네요 안전하게 성투하시기를 저희는 바라겠습니다 론제바티홍님 한승진 송승재님이시고요 큰나무님 아나운서님 말하는 거 다 부정당하네 하시는데 제가 너무 희망회로만 열심히 돌리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어서 저는 어떻게든 이거 그럼 오르는 거 아니에요? 라는 희망회로를 던지는데 승재님이 칼같이 팩트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그렇다면 저희 이제 솔라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약간 유일한 희망같은 느낌의 솔라나인데요 네 솔라나 어떻습니까? 지난주만 해도 차트 모양 참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솔라나는 뭐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주에 이달이면 어차피 호재가 끝나면 얘는 매수세가 이제 떨어질 거다 그래서 굳이 볼 필요 없고 오히려 솔라나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또 추가 상승이 나왔던 거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상승이 나와서 수익을 봤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좀 하실 때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그런 종목 그러니까 당장 앞두고 있거나 이제 당장 내일이 끝나야 그런 이벤트면은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이 다음 타자의 종목은 어떤 건지 좀 파악을 하실 줄 알면 오히려 이더리움은 뭐 매도를 하고 솔라나로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해서 좀 이제 이런 상승 영향을 보는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융통성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매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팁을 드린 거고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189달러 정도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매물을 한번 접수를 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돌파 나오면 이때부터 여기 눌림이 나올 때까지 분할 매수를 한번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에 대한 관점은 그냥 정석적인 우리 전략이에요 지금 이 채널 하락 채널 돌파가 어쨌거나 나왔잖아요 어쨌거나 나왔고 지금 추가 상승이 나와서 여기 고점을 훼손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난주에 좀 놓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려면 복마감을 봐야 돼요 복마감 아까 주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복마감 기준으로 돌파가 필요하다 있잖아요 복마감으로 여기를 돌파해서 마감을 했을 때 돌파를 확정적으로 지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에 대해서 돌파가 확정적으로 나왔고 고점을 높여주는 추세가 나왔으니 우리가 눌려도 분할 매수 통해서 이 하락 채널에 상단 리테스트하고 가는 그림 이거 기대하고 매수 전략을 취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좀 아쉬운 거는 꼬리로 돌파를 했고 복마감은 돌파를 못했어요 맞아요 잠깐 찍고 내려왔죠 다시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복마감으로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 제 관점은 복마감 돌파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눌림 예상하고 눌림까지 그냥 분할 매수 그러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불플래그 하락 채널 돌파 나왔을 때 정석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혹시나 이 돌파 봤어? 돌파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매수를 받았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분할 매수 그냥 기존대로 하고 이 1봉 2평선 있잖아요 여기 이탈 안 하면 반등이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평단 오면은 물량 좀 정리했다가 더 가져가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근데 여기서 하락이 나왔는데 1봉 2평선을 이탈해버렸다 그러면 제가 왔을 때는 최소 2지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도 복마감을 보고 진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냥 휩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돌파한 걸 보고 벌써 매수를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1봉 2평선 이탈하는 집 보고 분할 매수 받아서 근데 여기서 내려와도 이렇게 반등 주면은 분할 매수 받았을 때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해도 평단가 탈출은 가능할 거예요 반등해서 본절 나오는 것도 가능할 거고 뭐 약간의 짧은 수입으로 나오는 것도 가능할 거라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1봉 2평선 여기가 이제 이탈이 된다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가격이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155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 155달러 이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구간 다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이니까 좀 더 정확하게 저 구간이 어떤 구간인가요? 이게 매물대요 매물대 기존에 이제 형성했던 이 매물대 있잖아요 쌍바드 형성했던 이 지점의 이제 중간 지점인 거죠 50컵 아마 155달러 이탈하면은 추가를 갖다 올 거야 그래서 155달러 이탈 되면은 짧게 끊어야 되고 지금 굳이 나는 매수가 안 들어갔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복마감 있잖아요 위로 189달러 위로 1봉 마감하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 받는 게 나아요 지금 굳이 지금부터 분할 매수 안 받는 게 낫고 그래서 솔라나가 어쨌든 차트 상황이 제일 좋았는데 그죠? 솔라나가 차트 상황이 제일 좋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솔라나가 바나나존에 있다라고 하던데 바나나요? 네 바나나존 들어보셨나요? 모르겠어요 바나나존에 있대요 솔라나가 바나나존이 뭐죠? 바나... 이것도 뭐 차트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인데 차트 패턴인가요? 네 바나나존에 제가 검색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바나나존? 처음 들어가지고 그래요? 이런 바나나가 바나나존 출연인... 이거 뭐 5월달 기사이긴 한데 바나나존에 있다 이 분석가 라울팔 이분이 X에 정말 열심히 올리시거든요 이분이 지금 솔라나도 바나나존에 있어서 급등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나나 매매법인가요? 승재님은 보시지 않는 모양인가 보네요 저는 저런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제목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기사 제목 바나나존 출연인박 이게 5월달 얘기거든요 깃발 패턴 돌입 깃발 패턴이 말하는 게 이거거든요 하락채널 아 아까 풀플렉스 채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바나나존이라고 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그럼 라울팔 분석가 라울팔 혼자 쓰시는 방식인가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바나나존? 귀여운 이름인데 하고 승재님 오시면 여쭤봐야지 했는데 승재님은 쓰시지 않는 보지 않는 아마 저 말고도 다 처음 들어봤어요 보지 않는 형식이었던 걸로 그래서 어쨌든 이 바나나존에 임박을 해서 이제 가격 상승 임박이다 이렇게 분석을 어제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189달러 선을 일복 마감으로 뚫지 못한다면 다시 또 살짝 내려와서 155달러 선까지 하락했다가 그 선에서 지지를 받느냐 반등이 나오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만약 매수를 받았거나 받으시려는 분은 155달러가 주요 지지선이 되고 만약에 155달러 이탈되면 끊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매수를 지금 아직 받을 생각이 없다고 하시면 189달러 위로 일복 마감 하면 그때부터 그냥 받는 게 나아요 깔끔한 정리에 아주 감사합니다 댓글에서 바나나존 미끄러진다인가 바나나존 믿습니다 론제버티 홍님께서는 승재님은 바나나 따위보다 탕수육을 좋아하신다고 탕수육 좋아하시는 모르겠는데 저 처음 듣는 탕수육도 차트 분석 그런 게 있나요? 모르겠어요 탕수육 팩터는 없을 것 같은데 론제버티 홍님께서 이제 송승원과 한 글자밖에 차이가 안 나는 송승재님이라고 하시면서 BRC20 코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떤 저는 사실 또 어떤 테마주 이런 거를 저는 딱히 신경을 안 써요 저는 진짜 현물 알트 매매를 할 때 첫 번째 조건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띄고 있냐 만들어놨냐 그 시점부터 저는 그냥 그때부터 그냥 알트코인에 관심을 가지는 거고 결국에는 그냥 차트로만 본다는 거죠 얘가 어떤 코인이든 어떤 프로젝트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얘가 장기적으로 전망이 어떻게 좋든 사실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정말 차트 한길만 파시네요 프로젝트 좋고 전망 좋고 개발자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가격이 떨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쨌거나 단기 투자자인데 단기 투자자고 그냥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얘네들 비전이 좋다고 해서 뭐 나랑은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 게 매매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따가 궁금하시면 저희가 그것도 한 번 차트를 봐보도록 하고 지금은 XRP로 한 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가 0.6달러선을 잘 지켜주고 있다 했는데 또 살짝 지금 깨져가지고 지난주 이렇게 그렸던 건데 네 뭐 아직 변동된 게 없죠 폭풍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변동된 게 없죠 일부러 안 지웠어요 아 그래요 똑같을 거라 예상하셨나요 일부러 안 지웠어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올라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 자리에서 지지는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이 박스권 전체 구간에 50% 지점인 거거든요 0.5845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딱 기준점인 거죠 상하 기준점 그래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미축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래도 좀 안정 근데 지금 그나마 이제 안정적인 구간에서 버티려고 이 지점에서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0.5845가 중요한 지지선이다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다 적어도 이 박스권 돌파가 나와야 돼 리플도 아무래도 이번 주에 그 회의 결과가 합의 결과가 나오느냐 마느냐가 좀 중요한 호재끼리가 되겠네요 이런 장대항봉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근데 이런 장대항봉이 나와도 얘는 문제인 게 이런 식으로 반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플은 어떤 차트를 보고 기술적으로 어떤 전략을 짜서 매수를 전략적으로 한다기보다는 DCA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어떤 뭐 이슈 하나 있으면은 저렇게 올라가니까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딱 상승이 나오니까 이런 종목은 차트 전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DCA 해야 돼요 그냥 꾸준히 DCA 하다가 저렇게 정말 미친 듯한 폭등이 한 번 왔으면 그때 그냥 정리하고 박스권 하단 구간에 있을 때 제가 DCA 여기 DCA 계속 하라고 했던 것도 결국에는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속 DCA 꾸준히 했으면 지금 수익 중인 거잖아요 그렇게 매매해야 돼요 리플은 봤을 때 리플은 제가 이전에 그 리플을 초반쯤에 계속 언급을 드렸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리플은 의외로 얘가 수익을 저한테는 되게 잘 가져다주는 코인이거든요 리플은 얘는 DCA 전체 구간에서 얘가 저점 구간 또는 하단 구간에까지 내려왔을 때 DCA를 시작을 하면은 저한테는 적어도 그게 손실로 온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다 수익으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하단에서 DCA 그냥 했으면 지금 수익 중인 거예요 얘는 그냥 그렇게 접근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운이 좋아가지고 후제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수직 상승 보고 매도도 할 수 있고 DCA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좀 그나마 좀 안전하지 않나 그래서 XRP는 지난주와 크게 차트도 변화가 없고 얘기했던 저 0.5파에서 중요한 저 50% 구간에서 다행히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 구간에서 계속해서 그냥 행보하고 있는 느낌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고 저 구간을 뚫어 그것보다 이탈이 나오면은 또 가격이 더 하락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단 구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DCA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0.58선에서 뚫고 떨어지면 하단에서 DCA 열심히 하시다가 또 호재성 하나 오면은 올라오면은 또 정리 조금씩 정리하시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수밖에 없네요 얘는 뭐 차트를 보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기술적인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봐야죠 좀 크게 이렇게 크게 봐야죠 구간을 저희 아마 리플 홀더분들 많으실 거란 말이죠 리플 전 좋게 봐요 그래요? 네 꾸준히 리플을 좋게 보시는데 네 저 리플을 좋게 봐요 이러다가 또 이렇게 지 혼자 쏘고 또 많이 각오할 거예요 리플은 그래서 지난주와 똑같다 이게 오늘의 차트 분석인가요? 왜냐면 DC를 해야 되는 게 갑자기 뜬금없이 쏘고 자리를 진짜 안 줘요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 상승 시작했네 하고 이제 매수 타점을 가야겠다 하면은 없어요 매수 타점이 진짜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반짝하고 다시 또 그래서 그냥 크게 보고 장기적인 이 구간을 보고 이 구간에 와서 조금씩 진짜 DC를 하는 전략이 그나마 이한테는 최적이고 승진님은 그렇게 하셔서 손해를 보신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도 혹시 리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승진님과 같은 전략을 취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xrp님께서 리토 속은 리플은 정말 정직한 차트라고 수량 늘리기 가장 좋은 펀드멘탈 확실한 8월에 10억 달러 정도인가 토큰 언락 예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뭐 겠어요 가격 오르면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아 그냥 가격이 오를 때를 열심히 DC에 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 앱토스나 이런 것도 물량 풀린다고 해도 그때 시장 상황 좋거나 얘가 상승세 강한 게 딱 나타내면은 그거 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게 100%가 아니에요 연락된다고 해서 이게 매도로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에는 그러지 않은 케이스가 너무나 많았어가지고 그때 상황 봐서 xrp는 지금의 이 전략을 가져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차트 봐달라고 하신 폴카닷 한번 봐주세요 라고 솔마루네님께서 하셨는데 폴카닷 한번 볼까요? 폴카닷이 아까는 5.68달러 선이었는데 네 이게 폴카닷이고요 네 어제보다는 살짝 얘도 하락을 했어요 네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반등도 안 나왔어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얘는 7월 초에 이제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반등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뭐 하락 추세를 돌파하진 못했죠 그냥 하락 트렌드 꾸준히 유지 중이다 적어도 이 채널을 벗어나야겠죠 그래야 뭐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좀 폴카닷을 전략이 없어요 얘는 그냥 건망해야 돼요 얘는 전략이 없어요 얘는 뭐 할 게 없어요 얘는 그냥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보다가 뭐 같이 비트코인과 같이 같은 흐름을 가지고 상승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일단은 지켜봐야 하는 게 최선인가요 네 보세요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다시 단기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반등이 나와도 좀 더 추가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6만 달러 선도 한 번 하회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꾸준히 얘기해주시죠 만약에 비트코인 6만 달러 밑으로 꺼지면 폴카닷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빠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건망해야 돼요 얘가 만약에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추세가 좋아서 반등이 크게 나와줬어요 여기서 이때 반등 기회 살렸고 이만큼 나와줬어요 그럼 얘는 비트코인이 6만 달러 하회해도 이렇게 빠지면서 오히려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냐면 옆으로 행보에서 2평선 배열을 전환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하고 이제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그림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됐잖아요 계속 하락트렌즈 유지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찔끔 나오고 이렇게 계속 빠지겠죠 비트코인이 6만 달러 하회를 하면 힘을 더 잃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지도 팔지도 말고 일단 더 떨어질 거니까 하락 추세니까 얘는 지금 팔라는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뭐 이런 기준선을 하나 정해놓고 지지선 하나 이렇게 두고 여기 이탈하면은 그래도 정리는 해야죠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저번에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알트코인들이 생각보다 이번 상승장에서 조정폭이나 하락폭이 너무 좀 깊어요 너무 깊고 달라요 과거 한 7, 8년 전에 상장했던 종목들의 그런 장기 접점도 다 이탈을 일부는 한 상황이라서 알트코인들이 이전의 상승장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전 조금은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하반기에 비트코인 다시 대상승장 오가면 알트코인들도 상승 형태를 가지기는 하겠지만 이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알트코인들이 폭등장이 이루어지는 시점 자체는 그렇게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올해 이제 1분기 때도 딱 3개월 터졌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피널레 알트코인 폭등장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폭등장은 이제까지 항상 상승장의 한 70%? 80%? 쯤 됐을 때 딱 1분기 때 1분기 이제 하나 3개월 동안 그때 폭등장 빡 오고 정리하고 항상 이래 왔어서 알트코인들은 진짜 그냥 딱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정배열이 딱 되고 이제 하나씩 이제 저항대를 두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사실 알트코인들을 막 공격적으로 그냥 수납매 돌려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진짜 알트코인매매를 여러분들이 섣불리 했다가 손실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알트코인매매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말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알트코인을 매수하기 전혀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그래서 추천코인도 없, 주모코인도 없 제가 뭐 좋으면 가져온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찾아온다고 하는데 진짜 없어서 제가 안 가져오는 건데 지금 안 가져온 지 과연 몇 개월 지났잖아요 몇 개월 동안 알트코인 계속 빠졌잖아요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전체적으로 추세가 정배열 되고 이제는 조금 괜찮다라는 타이밍 알트코인 괜찮겠다 그때만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시작해도 진짜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진짜 여유있게 기다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BRC-20 코인 한번 어떤 거 있나요? BRC-20? 뭐 하나 말씀해 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뭘 볼까요? 론저버티홍님 뭐 보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요새 관심이 간다고 하셔가지고 하나 볼까 하는데 시가총액 좀 위에 있는 걸로 올디? 이거 봐볼까요? ORDI요? 네 아무래도 좀 거래랑도 있고 이런 걸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뭔가를 올려주셨습니다 티커명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찾기가 훨씬 수월한데요 쪽에 그런가요? 천... 있네요 있어요 되게 특이한 그림 약간 그런 건가? 시바이노처럼 너무 소수전단이다 보니까 천 개의 하나를 쳐주는 거죠 그런가? 아 네 그런 것처럼 아마 사토시의 S-A-T-S겠죠? 아 그런 건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적어도 얘는 보면은 적어도 일단은 1봉 2평선 돌파는 나왔잖아요 봤을 때 지금 나왔죠 적어도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오면 우리가 그래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손절 잡고 해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골든크로스 내면서 밀어 올려줄 타이밍이니까 얘가 물론 여기서 반등 나온 척 하면서 빠졌다가 여기서 한번 다시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적어도 뭐가 있냐면은 적어도 일단 그동안에 이 하락 추세에서 긍정적인 면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왜? 1봉 2평선을 돌파하기를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다시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얘는 추세를 이렇게 이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관점을 딱 잡고 이 위로 올라갔을 때 이 위로 돌파 나왔을 때 돌파 나오면은 그때부터 제가 봤을 때 이 위로 이제 1봉 마감 기준으로 돌파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매수를 이제 시작을 해서 1봉 2평선 딱 요거 있잖아요 돌파 나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매수 갖고 상승 가져가는 그런 전략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그래도 하락 트렌드를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긴 했으니까 나오긴 했으니까 지켜볼 만하죠 네 어쨌든 저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좀 일단은 지켜볼 만하다 나쁘지는 않다 네 아까 방금 전에 폴카닷이랑 다른 점은 폴카닷은 아예 그 1봉 2평선 돌파도 못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그래도 적어도 1봉 2평선 돌파는 나오고 골든크로스를 내면서 밀어 올려 주려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얘가 여기서 0.000362구 둘파가 나오면은 적어도 1봉 2평선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이렇게 또 올라오겠죠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오르기 좋아요 이런 식으로 오르기 좋겠죠 이런 거를 이제 좀 보고 좀 전략적으로 활용은 할 수 있다 완전히 지금 좋은 거는 아니지만 좋으려고 지금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딱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상승을 하는 걸 봐서 전략적으로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론자버티홍님께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3행시를 DCA 3행시를 남겨주셨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코인 투자 방식이 문제였네 아 이번에도 망했구나 이렇게 DCA 3행시를 남겨주셨는데 DCA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 이게 사람 마음이 맞아요 가격이 올랐는데 DCA 하는 날이면은 안 사고 싶고 또 오르면은 그냥 더 사고 싶고 하지 않아요? 아 근데 너무 많이 오르면 늦었다 아 늦었다 늦었다 다음에 빠졌을 때 사야지 하고 DCA 금액을 차곡차곡 모아놓고 그래서 DCA 할 때 일정한 구간도 좀 정해놓으면 좋아요 이 구간을 딱 정해놓고 여기 이 구간 안에서만 DCA 하고 이거보다 올라가면은 안 사고 그쵸 왜냐면은 DCA를 우리가 평생 하다가는 이게 레도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이 구간 벗어나면은 DCA를 중단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은 DCA를 할 금액을 좀 비중을 더 태운다든가 네 꿀팁 감사합니다 아 흑백님께서도 DCA 삼행시 오늘 DCA 삼행시 남겨주시는 날인가 봐요 흑백님께서 데드 캣 아 라고 하셨는데 저희 삼행시 장인분들이 오늘 방송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뭐 더 보고 싶은 차트가 없으시면은 이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오늘의 이런 정보들을 꼭 잘 염두하셔서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이제 장마철은 거의 끝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무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이 더운 여름에 수분 보충 잘 하시고 시원한 실내에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목요일에 오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